신혼대 스타일로 하자. 신혼대 스타일이 뭔지 모르는데라.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 연애하는 거 같아. 신혼, 신혼 얘기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뭔가 파릇파릇한 느낌. 아직까지 신혼? 신혼이지. 네, 신혼 같은 결혼 3년차 후보. 박시은. 진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다르네요, 그렇죠? 3년차는. 이거 보니까 너무 패시하다, 진짜. 조금 다르긴 하네요. 조금 다르긴 하네요. 느낌은 많이 다르네요. 그럼 고작 4표 한 장 가지고 안 끝납니다. 알았으라! 어, 저거 사고 싶은데. 할부 주세요. 어머, 어머. 아, 생각하지 마. 아, 생각하지 마. 자, 다. 코코넛 에이스크롤. 아, 여러 번 나눠봐. 나도 뭐 좀 받고 싶다. 먹어봐. 아, 제가요. 자기야, 나 진짜 힘들어서 그래. 잘못했어. 잘못했어. 내려가, 내려가. 맞아, 진짜. 어, 내려가고 있어. 제가 일을 좀 쉬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드라마를 시작한 첫 드라마에. 혜연 씨가 주인공이에요. 아, 맞다왔어, 이 드라마. 저 이렇게 주연이. 아, 저 이거 기억나요. 진짜 드라마에서 기억나요. 선배님,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앉아있는데 와서 얘기한. 혜연 씨가 선배님이요?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2001년도에. 나이도? 네. 공채 탤런트였어요. 저 타 방송, M 본부에. 드라마의 여주인공이었어요. 여주인공과 단역. 그때 제가 단역으로 갔었어요. 영화 같다. 그때 진짜 되게 예뻤거든요. 그때. 되게 어린 나이에 충격이었나 봐요. 저렇게 예쁜 여자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떡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난 저기까지는 안 하거든요. 이런 거 하진 바래요. 이런 거 하지 마. 저거는 아닌 거 같은데. 일단 팬을 한 번 해봅시다. 아니, 아니, 저거. 아니, 저거는 좀. 아, 제가 일단. 주남주의 분이. 보면서 반박하지 말든가. 일단 죄송한 거 깔고 할게요. 제가 죄책감을 많이 내려놨어요, 지금. 그 드라마에서 만든 게 그대로인 거예요. 그때 이제 잘 하면서 전화번호를 받고 제가 열심히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침 저희 또 동남아 너무 가보고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얼마 전에 저희 언니가 5년 동안 말레이시아에 살다 온 언니가 있거든요, 둘째 언니가. 그래서 언니한테 좀 물어봤더니 말레이시아의 페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자기네도 거기로 휴양을 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찾아간 봐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야깃거리도 많고. 단둘이 떠나는 여행은 요번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설렜어요. 페낭이에요, 여기가? 네네네. 도시 같네요. 휴양지보다는 더 도시 같네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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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진수 때가 이런 게 없었죠. 아니 이거 저번 주보다 더 하네. 아니 죄송해요. 잠깐만요. 내가 이랬어? 아니 가지 마세요. 내가 이런 거야? 내가 잘못했어요. 피명. 피명. 우린 박진간부. 박진간부. 박진. 그러니까 박진간부부랑 떠나는. 박진간부. 괜찮다 이름도. 서로 감동을 주는. 감사투어. 서로에게 감사하는. 서로를 감시하는. 약간 장난기가 있으시다. 정말 장난기가 많아요. 박시은. 진태현의. 감동을 주는 투어. 박진감 투어. 이름 좋다. 이름 깔끔하다. 언니가 추천해 준 거네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펭형이라는 곳을. 산지에 사시던 분이 추천해 줬으니까. 그럼 얼마나 좋은지. 나는 갈 곳을 정했어. 어떻게 해. 카피탄 켈링 모스크. 샌트 조지 교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좀. 잠깐만. 주인이 진짜 봐. 화나신 거고. 진짜 화나신 거고. 아 제가 뭐 계속 일하고 있는데. 불러서. 아 이 편안이 굉장히 작네. 하늘 나는 거. 이상한 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 여기 그림이 있네. 진짜. 보트 타고 이거 하늘 날아다니고. 이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네. 흠. 출발이야 드디어. 아 이게 좀 오래 걸린구나. 경유에서. 저 홍콩을 경유에서 왔어요. 여행 가는 맛 나겠다. 이국적이잖아요. 저희 되게 신뢰한 게. 한 거리에. 힌두교 사원. 불교 사원. 교회. 천주교 교회가 다 있습니다. 어머. 되게 특이한 문화.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유럽. 다 섞여있는. 특하다. 아까 거긴 또 유럽 같다. 말레이시아에 와있다는 생각을 자꾸 까먹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정말 말레이시아의 전라도라고 할 정도로. 맛있는 게 정말 유명하다. 말레이시아의 전라도. 자 도착했습니다. 애기야. 왔어. 드디어. 여름날에 왔어. 왔어. 근데 뭘 타고 가야 되나 우리? 아 이제 트렁크만 보면 자꾸 타야 될 것 같아서. 아 타도. 괜찮죠. 아 되게 탔어야 되던데. 뭘 타고 가야 되나 우리? 여기 버스가. 내가 알아봤잖아. 저 택시도 있잖아. 내가 알아본 결과. 여기는 우리가 아는 그런 택시하고 달라. 어? 가면. 밖에 택시가. 택시가 어딜까 근데? 택시가. 택시가 뭘까? 그래 주면 택시가 없네. 택시 표시가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티켓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뭐 이렇게 막. 불법적인 게 없겠네. 공항에서만큼은 없는 것 같아. 69개. 18,500? 그런 것 같아. 땡큐. 이게 이제 티켓인가 봐. 가자. 그럼 이건 주면 되는 거구나.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신기하다. 티켓? 예아. 땡큐. 말리지. 페랑. 이 더운 열기가 느껴지니까. 진짜 온 것 같다. 그치. 아니 근데 이 택시 어떻게 알았어. 진짜 훌륭하다 이거. 티켓. 티켓 택시. 그치? 아니 진짜 방아지 요금 너무 많잖아. 여행 가면. 그치.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페랑시. 이 조지타운. 어. 시청에. 그래 꼭 얘기하려고. 아니. 미안해. 공항 한번 찍고 싶어서. 이리로 와봐봐. 뭐야. 이리 와 빨리. 내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어. 어. 어. 우리 이런 거 진짜 못해봤는데. 웬일이야. 내가. 나 이거 진짜 드라마에잖아. 여기 배추가 있잖아. 새가 있어. 새가 있어. 너무 좋았잖아. 이런 거 처음 본 거예요.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장미 펍도 하트 모양이. 이거 사진 찍는 거니까. 언제 또 이런 거. 그치. 자. 짠. 하나. 둘. 셋. 사진 좀 많이 찍는 편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많이 찍지는 않아요. 이렇게. 세련 changing. 살아봐요. 남는 걸요. ή의 톡 속 흩어ję sunt요. 즐거운 박진감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박진감 투어. 히히힛